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하여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선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해분이 브레싱을 누립시다. 해분이 브레싱을 누립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사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해분이 브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자 예수님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파울 예배 소설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부터 언급한 이유가 뭐냐? 구원의 축복이 신앙생활의 플랫폼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있어요.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신앙기본 다 흔들려요.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린다 그 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모르도록 계속해서 온갖 불신앙, 온갖 의심,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을, 서러운 인생, 온갖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세상 상식 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하게 하기 때문에 시험들지요. 사람 쳐다보니까 낙심하지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 앞에 실망하지요. 계속 사단은 이 서론 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세 카리른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갈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자.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다 천국 누르겠다는 증거지. 감옥에서 천국 누리는데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못 누리겠느냐. 모든 것이 보장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근세를 싹 다 모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전사무심, 성자 예수님의 제사함과 기업사무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정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 24 누리자. 24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동감 넘치는 신앙사항이 돼요. 생동감. 얼굴에 말해요. 생동감이 생기가 있어요. 얼굴에 팍 썩어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어. 얼굴이 그냥 마치 곰팡성 것처럼 얼굴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얼굴 쳐다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종교, 종교.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거 아니에요. 생동감 넘치는 뭔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체험하면서 아멘 그런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볼수록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다 그건 끝난 거예요. 볼수록. 아멘 볼수록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아멘 이게 생동감 넘치는 삶이에요. 뭐가 지루합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다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사명의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신 헤븐의 브레싱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에베 속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중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회를 보면 기도가 이끄는 사회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제목 말씀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기도하는 기쁨을 처음 했어요. 기도하는 기쁨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기도하는 기쁨 제가 청년대회 회장을 하면서 조용한 교회입니다. 한 3, 400명 모이는 조용한 교회에 기도 불을 붙였어요. 저 혼자 기도하다가 저 혼자 맨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아기 보니까 청년들이 좀 붙어요. 붙어 한 8명, 9명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 운동을 이렇게 기도 운동을 확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렸어요. 기도의 기쁨 기도하니까 힘이 소설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다리를 안 움직여가지고 다리가 그냥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몰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집에 집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움직여 다리가 풀려 집을 가지 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한참 기다렸다가 집고 마침 당한 게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내가 이 로타리 아파트라고 바로 있었어요. 거기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담물 지대면서 갔는데 아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저렸더라. 아 내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졌다 할 정도로 젊어서 갔다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 한계 내가 뭘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삼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너희들도 처음 해보라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 해봐라.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능력을 이거 한번 처음 해봐라. 바울이 헤븐이 브레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정양면이에요. 말씀과 기도 따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각인 뿌리 최지라 될 만큼 우리는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았으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도 다 기도하잖아요. 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해야죠. 없어서 사단에게 뼈 아끼지 않도록 나가다가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진진이 나고 그래서 다 뼈 아끼지 않도록 집에 가서 부부싸움에 다 뼈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해야 좋아서 그것이 뭐요? 영적 성장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영적 성장을 쫙 그래서 언약기도가 중요합니다. 강단통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 그래서 이 기도 말씀 잡고 말씀 언약기도 24, 25 영원 이걸 뭐라 그래요? 헤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헤븐 시스템이 쫙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딱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잘 보면 이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파수꾼, 파수망대 안테나 이 핵심이 뭐냐고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을 특별히 은혜를 누리는 정식 기도 플랫폼 기도라 그러죠. 낮에는 삶의 발걸음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찾는 파수꾼의 기도 무시 기도죠. 밤에는 삼단체와 모든 종교를 능가할 만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안테나의 기도 이렇게 되면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와요. 따라와. 응답이 쫙 따라와요. 뭘 고주할 매주할 뭐 주세요.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 다 하세요. 다 알아서 주세요. 우리는 서론의 생 살면 안 돼요. 본론의 생 아멘. 육신 삶이 아니에요. 영의 삶이 영적인 거. 육신은 무조건 서론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 다 다른 종교도 다 그거 합니다. 다 그거 합니다. 육신적인 기도.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 우리는 본론적 기도.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답을 여러분이 날마다 삶속에 체험해봐라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냐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 정신무시 집중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면요.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문주의라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 잔머리를 안 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잘하는 이런 남문자 술래자 정복자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혈관육이 아니에요. 어두움 허감 세상을 장하고 있는 허감 세력과의 사업이다. 그래서 허감 세력이 영이잖아요. 하나는 또 영이예요. 성형도 영이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요. 하나님께 왜 나와요? 영이신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요. 나왔는데 전부 영적인 것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다 계산해요. 맞니 안 맞니 전부 다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구경하고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은 아니라니까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분장하고 헬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야말로 어두움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악의 영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영적 삶 안 하는 사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 머리대로 지 경험대로 지 생각대로 지식대로 지능력대로 살면 돼요. 기도할 필요 뭐 기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다. 기도 안 합니다. 종교인들보다 더 기도 안 해요. 무도왕보다 더 기도 안 합니다. 왜 영적인 삶을 안 사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종교생활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그래 살잖아요. 끝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말만 하지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안 사우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힘을 주시지. 간단한 얘기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삶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돼요. 전부 육신적인 생각 종교 교역 기치를 들였던 마틴 루터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종교 교역을 합니까 혼자서 당시 로마 교황청은 각 유럽의 왕들을 파송할 정도로 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카토릭아 로마 교황청은 무슨 싸움을 싸우냐고 그래서 루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 말했어요.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도를 안 하면 잃어버린다. 영적인 많은 부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다 놓쳐버린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을 주관하게 되죠. 성령인도 받게 되죠. 성경사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 들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뻄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에 성경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2, 3, 7, 나라 5천 명족 이건 전부 영적인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삐철비치는 은약적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좌의 축복 체험입니다.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를 향해서 드린 전부 기도 그것은 바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감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뭐라 그랬죠? 거침없이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에 내가 나온다. 에베소지역은요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지역이었어요. 제2의 로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보금을 전세계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 사도 바울이 늘 그 마음에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전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 에베소지역을 떠날 때에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후임으로 심어놓고 디모델을 심으실 정도로 사회계에 집중한 정말 기중한 현장으로 가슴을 품고 기도했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에베소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헤븐의 블레싱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누리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중시무시로 집중하고 기도한 결과인데 이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바울이 기뻤던지 에베소지역의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애들 애기도 나보고 키워보면 5살 6살 까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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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하면 동생들 돌보죠. 양보하고 양보하고 자랐다는 증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전에는 내꺼 내꺼 기도 맨날 내꺼 물질 물질 하다가 이제는 신앙 자라니까 이제는 2,3,5천 정도 하면 다른 영혼을 향해서 정보 기도하는 이런 수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 자라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 이렇게 양육했구나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지 우리 장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깜짝마다 놀랄 정도로 믿음이 확 자라 달인 목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미리 미리 생각하는 이런 성장 일어난다 말아요 여러분 보금이 각인뿐이 제일로 되어져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영향이 편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량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2,3,000 실제 주역으로 세대 우리 지금 어른들은 다 소론입니다 여러분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스위받게 될 그날을 올 줄 알고 믿음을 확 성장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 한용원이 죽게 돌아온다 여러분 이 교육자리 보면 알아요 내가 맡은 이 기관에 부서에서 기관에 몇 명이 이렇게 한용원 한용원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구육장을 해봐도 알아요 이 세 명 네 명 먹이다가 한 새로운 사람 하나 왔다 그냥 말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 해보면 알아요 먹자의 심정 한용원이 죽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의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교회 왔다 천국에 잔치가 배설된다 그랬어요 한용원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배설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십니까 제 마음도 그래요 사과조오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름을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영혼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에 오늘 기록하여 주님을 구원 받도록 잔치죠 영적 잔치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응답받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게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후에 에베스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이들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기도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스 교회 성도에게 지혜와 게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게시의 영을 주옵사사 이거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비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도록 여기서 안다 말은 이분의 말로 야다 라고 하는데 야다란 말은 부부 사이에 아는 부부와의 아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목신앙 다 달라요 이 바울이 체험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깊이 그 신령한 그 은혜를 너희들도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 이 시대가 성령시대에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있어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골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통달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도 다 통달 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남원자의 플랫폼 정식이도 순례자의 파수망대 무시기도 정복자의 안테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처음하고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배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성령께서 또 이것도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있어요 이 귀로 못 듣고 이 눈으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이 지금요 이 용어들이 처음 온 분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믿음이 없는 분들 잘 몰라요 영지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들어도 몰라요 이 얼마나 천명 사명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원님이 받은 것이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뭐하는 데 그러시나 한마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가 기도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선포하라고 부르셨거요 선포하라고 부르셨는데 선포 안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부터 했습니다 중학기때부터 새벽기도 따라간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 3주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우리 가정에 가난 질병 안 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선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루같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은 나를 불꽃한 눈개로 지켜주셨다 신과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열두 가지 흐름을 따라서 우리 방하고 있는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근처 내라고 부르셨는데 이걸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잖아요 영정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래서 우울증 오고 공황증 오고 끊임없이 그냥 뭘로 세상 속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걸 천명인 줄 알고 소명 사명으로 알고 어떤 핍박과 있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능력 얼마나 큰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한 기도 내용을요 여러분이 정식 기도할 때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제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기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업이 크시며 어떠한지를 사실적 깨달아 처막아야 주옵사사 그대로 기도하시오 그대로 영계 모든 신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24세 누리면서 이재출나라 5천정도 복음하여 주역으로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의 능력 체험입니다 20세를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 이솠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안치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기도드린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그 신능력은 예수 거이수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예수 거이수를 통해 나타난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 모두 허감 세력을 끊으신 왕적 능력이다 한마디로 생명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 안되면 하나님께서 세기 못받아요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능력을 정태하여 주옵소서 보라 새것이 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재창조의 될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보문 19절에서 베푸실 이 능력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베푸신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미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날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못말립니다 사단이 벌벌 뜹니다 아시겠지만 사단이 귀신이 묻었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봐야 되고 여러분 누군지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예수님의 순간에 주어졌었다고요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알아야 사용을 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믿어야 사용이 되지 예수 그거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이길 정복할 절대 능력을 주셨다 내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건 세상 삼자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 약한 자를 그 병변 자를 그 가난한 자를 그 무능한 자를 그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유능하게 강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 믿으면 재창조 되는데 무식한 부모 밑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재수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재창조 사도바울은 이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다니면서 허간문화를 보급문화를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로 막 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경쟁자가 없는 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여러분 경쟁자가 없어요 뭐 경쟁합니까 여러분 재창조된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가졌는데 아멘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경쟁해서 지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무어집니까 내 증마고 친구들은요 내가 경쟁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붙을 하더니 이제는 안 와요 아예 보지를 안 해요 아예 옆으로 오지를 안 해요 경쟁이 안됩니다 무슨 경쟁이 됩니까 불신자하고 재창조의 능력 힘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요 전도 현장에서 제자화 운동을 여러분 펼쳐나가시 바랍니다 랩몬드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서신 인물들 보시라고 경쟁했습니까 경쟁 안됩니다 경쟁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디를 가든지 뭐했어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해보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도 9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전도캠프를 재개를 합니다 필리핀 팔라완 지역과 민도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재창조된 능력 저도 저도 이번 전도캠프 기간에 진행되는 예원 미션 센터 기관 감사협회 하고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이 뭡니까 이 LTS VTS 뭡니까 RTS 그 강의를 또 하게 되고 정혜권 선교사님 사회관을 랩런트 크리찬 칼레지 RCC 에 가서 개강 또 인다 합니다 필리핀 보건말을 위한 다양한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원 성도들은 이곳에서 사도파울처럼 중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예수 거시를 통해서 주어진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이거 없으면 절대 여러분 불신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파울처럼 기도하시고 말을 잘 못해도 교회 나온지 얼마 안되어도 행편이 얼마 어려워도 뛰어넘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참 개척할 때 말이에요 이 귀신 귀신을 쫓았는데 다리가 아파 통증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프면서도 캠프 나가 우리 막 전도를 복동 보험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리 질질 꺾고 나오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 인연은 말이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며 교회 전도해 이런다 여러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전도한 그 다리가 완전히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하게 사단이 이런 저런 믿음 수준 맞춰가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기하여 주옵사사 축복받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이 퍼포머라는 하이는 높단 말이죠 퍼포머 이 말은 실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높은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하이 퍼포머라고 말합니다 높은 실행력을 갖춘 사람 보통 사람들이 비해서 같은 조건에서도 성과를 더 많이 내는 사람 하이 퍼포머 기업에서 이런 하이 퍼포머를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 같은 환경 속에서도 능력이 있어 그 취업 준비생들이요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각종 스펙들을 막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피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놀라운 방법 그것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재창조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경쟁자가 없지요 뭐 경쟁할 수준이 아니죠 본문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거시소로 충만해지면 차원이 다른 영적 영향력을 입히게 된다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죠 여기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기쁨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정년 때부터 정은주 거람 저 기도하는 사람 닉네임이 그거였어요 교회 맨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시간나면 교회 가서 시간나면 데리고 전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나는 뭐 인정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 말 하니까 전도의 미친 사람 하니까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서시더라고 그것도 전국 세계로 전국 막 다닌 1년에 100개 이상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서시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서다 되더만 간단하더만 그게 아 하나님 서시니 이렇게 무능한 나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서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뭐 네 전도 안 가면서 하나님 비디오 돌리세요 다시 지금 갑니다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 가면서 비디오 돌리십시오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역사에 났는데 자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드는 영적 최고의 하이프포머 다 되시기를 제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승도들 모두 다 오늘부터 하이프포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직복을 누리하여 주옵소서 승관 초월의 놀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기도 속에 일어난 모든 응답을 받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겨 싸우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